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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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코스입니다. 근데 여기 왜 온 거죠? 여기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희미지염이라는... 언니! 우선 제가 들을게요. 얼러 오세요. 얼러 오세요.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아이고, 전빵이란 간판 오랜만에 보네. 그리워 본다. 달빛물들 속삭이는... 어머, 여기 교복. 얇게 교복. 의상이란... 그때의 그 추억이란... 자, 교류복도 있네. 여기 이렇게 한 거구나. 완전 옛날 그런 거구나. 사진 찍어본다.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우량? 상관없어. 일로 안 드세요. 저랑 한 장 쓰기 좋아요. 우리도 귀여웠다, 나이 먹기 전에는. 뭐, 슬프다, 이거. 그러니까... 먹었지, 뭐, 이미. 먹었지. 응. 자, 일로 오세요. 여기가 옛날 도시락. 아이고, 여기서 도시락 먹으면 되겠다. 이거... 여기 옛날 도시락. 이거 뭐야? 성진아. 응? 도시락. 우리가 아까 싸운 도시락이 똑같다. 어서 먹어. 배같이 공부해서 커피 한 번 넣으려고. 여기 옛날 교실. 자, 우리 몇 학년 몇 학반. 6학년 1반 학생들. 자, 6학년 1반 학생 된 거 축하드리고.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다들 친구로 돌아가서.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인삿말. 네. 자, 보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뭘 친구들한테 안녕하십니까요? 저는... 전화 왔으니까. 안녕 얘들아. 저는 오늘 부산에서 전화 본 황보라라고 해. 친하게 지내보자. 야, 부산 사투리가 좀 남아있네. 아, 저 꿈 있습니다. 네. 야, 다음은 수미. 나는 군산 국민학교 5학년 때 전화 갔어요. 잘 부탁해요. 아이고. 군산에서. 군산에서. 너 군산에서 왔니? 응. 그렇구나. 그래,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하고. 나는 저기 서울 아현동에서 이사 온 전학원 정수라 그래. 잘 부탁해. 우리 아버지 이름은 박정권 씨, 우리 엄마 이름은 우정순 씨야. 친하게 지내다 나 얼굴은 깍쟁이 같이 생겼어도 그렇지 않아. 그렇게 보이는데? 나 그리고 키 큰 남자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찜할게. 나, 너 좋아해. 찜할게. 너 이제 돈 많아? 그냥 먹고 살 정도는 있어. 우리 집 어려워. 아, 그래. 걱정하지 마. 어. 나도 나가? 그래야지. 여러분 안녕. 안녕. 우리 아버지 경찰이야. 아버지 뭐 하시노? 경찰인데 우리 아버지 무서워. 나쁜 사람들 막 잡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막 함부로 하지 마. 알았어. 우리 아버지 이러면 너희들 혼나. 알았어. 알았지? 난 경찰 안 무서워. 이런 애들 가끔 있다? 너 인사해. 잘 부탁해. 나, 너 찜했어. 앉아. 개인이 나와서 인사해야지. 너 이름은 뭐야? 나 이름은 김용건. 원래 본명은 김건건이야. 권건. 본명이 건건이야. 그리고 아까 얘 있지? 나는 얘보다도 쟤가 좋아. 쟤가 보니까. 군산 스타일이구나. 군산서 왔다는데 음식을 잘할 것 같아. 아뇨, 군산이 맛있어. 얘, 됐어. 여보, 얘 벌써 손죽아 마는 거 봐. 왜냐면 아연동 쪽이 원래 깍쟁이야. 그래. 내가. 그러면은. 난 너 싫어졌어, 이제. 됐어. 그래? 내가 볼게. 자, 개인이 마지막. 네. 자, 개인이 마지막. 네. 니 이름이 뭔데? 외계인이지, 너. 이따 끝나고 나 좀 봐. 옥상으로? 니 이름 뭐니? 외계인이야. 어쩜지. 경찰이 외계인이래. 너는 누구 좋아해? 여기서. 쉿.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까지 들마. 고양이 어디야? 엉까지 말라 했는데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어떡하니? 근데 이런 건 다. 편집해서 다 잘려. fam.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